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을 가리고 과자맞추기를 할건데요 거기에 우리 덩치 시안이가 도와줄거에요 아 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못맞출시에 얘가 제 얼굴에 그림을 낙서를 해줄거에요 그쵸? 흐르는 제 저같이 뭘 입으면 좋지 오오오오! 왜이렇게 똑똑하지? 성함이 이쁘다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네 몇? 아 매운데? 뭐지 이게? 뚜껑 열어라 시아나 네? 가만히 있으려 야 아무 말하는거야 무슨 맛? 야 그냥 어렵다 맛까지 아 이거 맛 맞추기 어렵다 무슨 맛인지 보이시나요? 바베큐 이런 맛인가? 아니야 땡이야 볶음 고추장 맛이에요 아 그게 뭐예요? 야 너 정글였지? 당연히 정글였지 맛맞추기 고칼콩 고칼콩은 당연한거지 매콤달콤 아니에요 달콤메콤맛이에요 아 그게 그거지 매콤메콤 아니에요? 달콤메콤맛이에요? 죄송합니다 매콤메콤이에요 달콤메콤이에요 달콤메콤 뭔소리야 무슨 맛 딱 얘기해 내가 고칼콩 얼마나 좋은데 무슨 맛입니까 처음부터 며칭 똑바로 제대로 마세요 맛느내려고 고칼콤 매콤달콤 고칼콤 매콤달콤 달콤메콤이 아니라 매콤달콤이다 그래 땡 땡이다 근데 정확하지 않아 매콤달콤한 맛 아 언니 어쩔 수 없나 봐주실 것 같아요 언니 맛까지 빼줬어 매콤달콤맛이 아니라 매콤달콤한 맛 아니 매콤달콤한 맛 매콤달콤한 맛 매콤달콤한 맛 매콤달콤 예쁘잖아 매콤달콤 매콤달콤 아니 근데 이거 맞힌거 아니에요? 아 죄송한데 삐삐에요 삐삐에요? 삐삐에요? 삐삐에요 와 진짜 명칭을 정확하게 맞혀야되는거에요? 강아지 삐삐 아 엑 와 야 눈꺼 봐 나는 눈 까봤잖아 빈 공간이 손이 심했다 하나 둘 아 이쁘적 할필이 없잖아 어차피 하나 둘 대박이다 제가 진짜 이제야? 어 아 잠시만 근데 제가 눈을 까면 검정색도 보이거든요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좋은 생각 아니 이 얼굴을 진지하게 말하는 거 아니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아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이게 맛까지 맞추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결국 낯선 상태가 됐네요 언니 꺼내면 옆에 두 분은 서서는 어떠세요? 아 나 쫒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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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어때요? 어느 정도냐면 저번에 나랑 영주언니 생방파한테 얼굴을 낚시했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빈틈이 있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돼가지고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꽉 찼어 바벡큐 바벡큐만 맞잖아 아 지오키 바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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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쁘게 나와 그치 거짓말 하지마 이 얼굴을 어떻게 이쁘게 나와 진짜 이쁘게 나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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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로 고마워 여러분 그 아침에서 keep 늦은 stone